13만 38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화인베스틸입니다. 화인베스틸 은 는 동산은 2007년 9월 19일에 설립했으며 조선용 형강 생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동산은 단일사업부문 형강 제조 및 판매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열로를 이용한 열간화변 및 잡출의 방식으로 조선용 형강과 일반 형강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주요 판매처는 주로 대형조선사와 중소형조선사 등이며 주요 원재료 슬래브 등 는 주 포스코에서 구매함 기업개요 대시 조선용 형강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경상남도 창령군 창령읍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후판 지지의 역할을 하는 인버티드 앵글을 주로 생산하며 주요 매출처는 hd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등의 국내 조선업체들임 대시 형강의 샤프에지 제거장치 관련 이건에 특허 등록을 기반으로 아변 온도 저하기술 개발 hbm 철도용 강종개발 등 다수의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형강 수주 증가 및 판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이자 비용 증가하며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의 영업활동 상청 플러스 사인 a. 현금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양호한 수준의 재무 구조를 견지한 바 사업 운영상 단기적 자금 흐름은 원활할 듯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나 기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산업의 건조량 증가로 주력 제품인 인버티드 앵글 수주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5월 26일 기준 장마감 화인베스틸의 시가총액은 70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화인베스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80위입니다. 화인베스틸의 상장 주식수는 2,991만 8,108주입니다. 화인베스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화인베스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4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23.8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8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2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25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3배, 2,5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간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0억원, 55억원, 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5억원, 24억원, 마이너스 26억원입니다. 화인베스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9번지 51%이고 유보율은 384.3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8.81이며 전일 대비해서 4.1이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3.23이며 전일 대비해서 4.49-0.5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인베스틸의 2차. 화인베스틸의 2차.